이어서 김학영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공목은 무엇이오? 아미세 부탁해요! 아름다운 미운세 안올세 당신이 남자의 대각장만 태우는 여자가 안 보면 보고 싶고 없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하루다운 미운세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나를 울리네 신길은 사랑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아미세 아미세 촬영 가 Bend a mão 아미세owany 공장 아미세 은행 아미세 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덮 아미세 마을 건너는 여자 강박의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떠나려는 정을 주는 아름다운 미운 새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로 살았는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로 살았는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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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벚궁 아르 다른 감사합니다.